장군아 생일 축하한다 아니에요 형님 그런 걸 또 저를 챙겨주시고 가야해 쇼핑 한번 하자 어? 아 형님 무슨 다 늙어서 무슨 여기에 가야 명품관이 있어요 명품이요? 장군이 생일이니까 다 보자 왜 형님 여기 명품관이 좀 부담스러워요 사람이 명품이 되려면 이렇게 명품관도 와봐야 되는 거야 아 형님 뭐 그렇게까지 챙겨주신다고 야 여기 명품이 그래도 많이 있다 그래도 너무 좋아요 여기 보니까 보태가 있고 여기 펜디 저기 보니까 클린에 있고 토드스 클린이에요? 너 클린에 몰라? 야 야 장군아 너 요새 MC보잖아 아 예 MC보잖아 너한테는 이 알렉산더 MC퀸이 어울릴 것 같아 형님 저는 보태가 좋아하는데 장군아 너는 알렉산더 MC퀸이 어울려 이거 예쁘다 이거 얼마죠? 네 101만원입니다 이거는요? 네 90만원입니다 음 하여튼 뭐 또 얘기 좀 해보자 얘기를 해요? 네 네 네 네 네 너 알렉산더 MC퀸 저거 가죽 마음에 들어? 예 형님 그 아시는 분이 이태리에 그 수제왕 만드시는 장인이거든? 똑같은 가죽인데 저거 15만원입니다 다른 것도 또 보자 장군이 자 보는 눈 좀 볼까? 안목이 어느 정도 되나? 아 저는 저는 이거요 이거 괜찮네 이거 얼마죠? 아 네 현재 225만원입니다 장군아 네 어 형이랑 잠깐 얘기하고 다시 좀 생각 좀 해보자 예 그러시죠 잠깐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네가 안목이 너무 좋아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긴 비싸죠 형은 얼마들이 너한테 하실 수 있어 근데 안 어울려 너한테 네 명품을 신으면 뭐해 사람이 명품이 돼야지 네 옷이란 건 말이야 입었을 때 편한 게 최고다 고추 수다 누구 좋아해? 몇 시? 몇 시? 요거 입잖아 몇 시가 아 네 저 요거 마음에 들어? 네 이정도야 뭐 잠깐만 가격표 여기 있을게 있어 17만 9천원 17만 9천원이 맞나요? 네 17만 9천원입니다 나 어렸을 때에는 5만원 정도가 했던 것 같은데 많이 올렸네 패션의 완성은 뭐야 패션의 완성은? 패션의 완성은? 밀라로 안 가봤지? 패션의 완성은 양말이야 양말 양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마음껏 골라 양말 다 똑같은데요? 이거 안 벌려 이거 안 벌려 5개 들어있는데? 5개 들어있지? 5개 들어있지? 딱 3개 치시면 되겠다 구경 잘했다 명품은 별거 없다 뭐 장군아 그래도 형이 우리 생일인데 형 용돈 좀 줄게 네 형님? 그냥 넘어가면 되겠니? 형님 안그러셔도 되는데 보자 하나 둘 셋 됐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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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어디갔어? 여기있다 찾았다 찾았다 형이 네 2달러 가지고 시작해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형이 너한테 선물로 2달러를 주지만 100억을 주는 거랑 마찬가지야 형은 100억을 준 거다 형은 100억을 준 거다 2달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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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2